오늘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첫 번째는 할레를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할레에 해당되는 것이 세례. 세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신분의식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에 해당됩니다. 성찬시. 이건 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건 하나님의 백성댐과 그리스도와 연합댐.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오래 믿는데 저같이 목사는 상식이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면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댑니다. 일반인들에게. 물어봤더니 30% 넘게 못 맞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동과 고모라가 뭐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30%라 해요. 웃기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인관계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삼성과 드릴라 같이. 여러분은 아시죠? 이거는. 소동과 고모라. 멸망받은 두 성읍인데 애인관계다 이럴 때가 있고 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나 그랬더니 고민하더니만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도 굉장히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방. 신방 예배를 드린다 이러잖아요. 신방. 그런데 심이에요? 신이에요? 다 심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도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 신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신방. 그러니까 믿을 신에 아마 방문할 방자 찾을 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문. 그거 아니에요. 신방이 아니고 신방이에요. 심. 심자가 뭐냐 하면 찾을 심자의 방은 찾을 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찾는다. 옛날 성경에는요. 갈라데아스 1장 18절에 한 번 있었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새로 번역되면서 바뀌었네요. 신방하려고를 방문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방이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문 예배.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저 혼자 그래 봐야 또 욕이라 먹으니까. 그렇죠? 이름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헌금도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연보라는 말에도 헌금으로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방도 방문이라네요. 방문이 방문.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페스토럴 비지시라고 그래요. 방문하는 것. 목회적 방문. 방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초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월절이 뭐냐 그랬더니 6월에 드리는 예배, 절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럼 5월에 드린 거 5월절인가요? 6월절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넘는다라는 거. 넘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거. 그런데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 6월이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 6월절을 지켰다. 그걸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치면 1월달입니다. 그때를 1월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솔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쓴나물을 먹는 거. 쓴나물은 뭐예요? 고통. 애굽에서의 종사리를 기념하는 거. 쓴나물. 저는 쓴나물을 먹지 않고 저는 쓴 커피를 마시는데 하여튼 쓴나물. 죄에 대한 고민. 인생의 쓰라림에 대한 고민. 쓰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쓰게. 쓴나물이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쓴나물을 먹어라. 또 하나는 무교병. 누룩없는 떡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은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먹고 있어요. 무교병. 그게 뭐냐 하면 수제비. 수제비예요. 밀가루 반죽에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삶아 먹는 거 있죠. 수제비. 수제비가 무교병이에요. 그거 먹는 거. 그런 겁니다. 피가 제일 중요한 거죠.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사는 거고 그거 없으면 다 죽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6월절 메시지에 관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수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최고라는 것. 오늘 이 여우서 5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은 일상화 돼야 된다. 즉 특별 새벽기도죠. 보통 새벽기도가 돼야 된다. 모든 게 특별해서 보통으로. 특별해서 일상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우서 5장에 나오는 6월절은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급할 때 지켰고. 그때가 6월절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은 출애급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민속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우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출애급한 다음에 1년 만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 지났잖아요. 39년 정확하게. 3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우수와 5장에 와서 세 번째 드리는 6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럼 그 40년 동안은 왜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한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앞부분에 한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한례받지 않은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자격이 없었습니다. 출애급기 12장 48절 보니까 여우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 한례 없는 6월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한례를 받는 것이 먼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말씀의 순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건 뭐냐 하면 광야에 음식이 보였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그런데 6월절 음식이 뭐예요? 쓴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킬 때 멘탈리티가 뭐냐 하면 빨리 빨리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좋아하냐면 하나님도 약간을 보면요. 신중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도 되게 빨리 빨리 해요. 하나님이에요. 6월절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억지 해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식법은 뭐냐?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도 신고 자야 돼요. 6월절은. 일주일 동안은. 신발 신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긴박하게. 그래서 이 말씀에 또 적용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도 메고 주무셨다는데 그건 좀 오버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긴박하게 언제든지 부르면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북경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한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빨리빨리예요. 그냥 주문하면 5분 안에 나와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주문하면 5분 안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돼서 지금 북경, 상해, 홍콩, 지금 10여 개 도시로 퍼져나가고 너무너무 잘 된대요. 내가 볼 때 이런 컨셉을 가지고 미국에서 식당하면 무지 잘 될 것 같아요. 미국 가면 속 터지죠. 안 그래요? 뭐 하나씩 켜놓으면 정말 나오는데 1시간 걸릴 때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컴퓨터 같은 거 조금 망가지면 그거 고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조금 망가지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보통 기본이 200불 받고요. 2주 걸려요, 2주.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정영유 경제 같은 사람 딱 가면 5분 안에 고쳐요. 5분 안에 딱 그러고 50불 그러면 돈 떼도 안 벌 거예요. 뭘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컨셉만 들어가서 모든 분야,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수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만 들어가면 미국 다 섞어라고 남습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그런데 여기는 미국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강력함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반도체 같은 것도 빨리빨리 개념에서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의식이 있거든요. 빠르니까 속도에서 상대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보다 더 빠른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용어가 빨리빨리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제일 라이벌시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이래요. 더 빠른 민족이라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의 하나님이에요. 속히, 급히 먹으라, 급히 준비하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6월절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좀 약간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11절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열의구성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땅 소산물을 어디서 얻어요? 광야에서 막 넘어왔는데 어떻게 얻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무교병과 복근국식이 어디서 얻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2배,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대충 200만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조금 먹더라도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게 100g은 먹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 200g 먹어요. 알아요. 그런데 100g 먹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100g 곱하기 200만. 저는 또 이런 거 계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20만 킬로. 20만 킬로면 20kg짜리 쌀포대 있죠? 쌀포대. 그게 100만포예요. 한 끼 먹는데. 한 끼 먹는데 이 100만포. 만나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만나 없이 그딴 소산물을 어디서 얻어요? 그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 단서가 두 가지인데. 첫째, 여기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모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거나 또 들었겠죠? 열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겁이 났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때는 성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성 바깥에 많이 살아요. 많이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들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 안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건 노예케우인 거예요. 노예. 그런데 그때가 또 마침 어느 때냐. 우리 3장 15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 3장 15절을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랬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단이 물이 많아질 때마다 적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물이 적어졌을 때 건너게 하시지. 왜 물이 많아질 때 건너게 하시냐. 그러니까 여수와 3장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좀 약간 삐딱하신 하나님.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끄시나. 그런데 기적적으로 갈라지니까 물이 많으나 적으나 더 문제없잖아요. 오히려 기적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왜 이때 했을까가 궁금하죠. 이때가 곡식 거두는 때예요. 곡식 거두는 때. 물은 많지만 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다 준비시켜주신 거예요. 요단 건너고 갔더니 겁이 나서 다 도망쳐버리고 곡식 거둘 거 다 놔두고 가서 거두어왔다는 거예요. 농사는 여리고 사람이 짓고 먹기는 이스라엘이 다 먹고. 그래서 곡식 거둬서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고 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다 알고 갑니까? 우리는요. 뭘 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럴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잘 건너기. 요단을 잘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물이 없을 때다. 우리는 반납 그런 선택만 해요. 타이밍이. 그때 가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요. 물이 넘실되고 위험한데 거기 가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다 머리가 나쁜가요? 왜 나보다 판단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텅기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하 그랬구나. 맨날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 대신 여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우하는 나의 목자신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뜯어먹을 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들이 골짜기를 끌고 내려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여우 하나님을 믿고 성기기만 하면 높은 산에 간다 할지라도 거친들에 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마침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도 빈틈이 없잖아요. 그냥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 말고요. 잘하는 유럽 축구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하는데 패스 잘하는 선수가 일단 상대가 자기 편이 뛰어가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해설자가 그 뛰는 사람의 자기 편의 호흡과 발까지도 맞춘다. 오른발과 왼발까지도 맞춰서 패스를 해 주는 거. 예술이다. 환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패스도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 호흡을 아셔요. 내 호흡에 맞춰서 패스해 주시고 내가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에 맞게 그 순간에 딱 패스해 주시고 왼발 잡으면 왼발에 딱 걸리도록 패스해 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스 이스데이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스로에게 돌이켜봅시다. 내 안에서 지금 답답한 거 있죠. 왜 빨리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험난한 걸 이끌어 가시냐. 지나 놓고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에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 타이밍의 하나님이 기막힌 타이밍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일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믿음.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 앞에서 백성들이 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 탈취한 거죠. 그때부터 가난의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가 그쳤대요. 12절을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도 기적이고 만나를 거두어 가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앉아서 맨날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동약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도울 자가 많아지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도울 자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혼자 있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이러죠?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그때가 홀로 서게 할 때예요. 어렸을 땐 부모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성인 돼서 홀로 서야 될 때는 일부러 거두어 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하나님께서 왜 홀로 서게 만드십니까? 이미 다 능력 줬거든요. 너희는 이제 할 수 있어. 이제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간사를 할 때거나 리더를 할 때는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이 갑자기 홀로 서게 만들어서 진장을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켜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거두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잊지 말라고 해요. 거두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거두어가는 거. 다 거두어 가버리는 거. 어떤 때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외국 같은 데 가거나 이럴 때 성교 가거나 할 때 어떤 때는 책이 없잖아요. 책이. 제가 옛날에는 책도 잔뜩 들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외국 가서도 별 문제 없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무슨 비행기에서도 많이 못 들고 가게 만들고 하여튼 또 요즘에 제 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몇 건 안 들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드니까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성경을 더 깊이 읽는 것 같아요. 한 절 더 두 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책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기피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성경 갔다 오면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인정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라진 걸 통해서 기피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홀로 서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뭐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다시는 광려로 내 쫓기지 않겠다는 거죠. 광려의 음식이 만나 아니에요? 다시 너 광려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죠. 광려의 영성이 있고 가난한 영성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광려로만 가려고 해요. 가난한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이제 가난한 땅에서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야죠. 내 체질은 광려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광려 체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고 숨어있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죠?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도움받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홀로서게 하는 뜻이에요. 홀로서게. 남들이 도와줬던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또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요. 인사이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남들의 도움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을 쓰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기적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점점점점 숨는 방법으로. 잘 보세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정 같은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대체가 돼버리죠. 그렇죠? 말씀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도 보십시오. 처음에 기적이 막 나타나다가 계속 기적이 나타나나요? 초창기 때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아 선지자, 엘리사 같이 이렇게 기적이 가는 선지자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선지자예요?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의 선지자들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점 특별한 것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새벽기도 이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상화되어야 돼요. 보통새벽기도의 강력한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금이 없어요.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주요지 밀러같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등록금 써라 하고 줬어요. 특별 은총이죠. 맨날 있어요? 그럼 그것에 재미들여서 평생 앉아서 기도 바라는 거예요. 돈다발 주십시오. 돈다발 주십시오. 마흔이 돼도 돈다발 돈다발. 하나님 주시긴 주실 거예요. 돈다발을 맞으라고 때려서 주실 거예요. 천 원짜리로. 그럴 거라고 분명해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아프기만 하게. 천 원짜리로. 아니죠. 더 아픈 건 뭐예요. 500원짜리 동전으로 그냥. 그렇게 주실 거라고요. 아니죠. 하락의 특별 은총으로 학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공부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서 월급으로 사업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지어먹어야죠. 농사 지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믿어야죠.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도움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또 선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사람 쓸 줄 아는 눈이 생겨야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일할 사람이다. 아니다. 빨리 판단력을 길러야죠.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서 세련되어야죠. 깊어져야죠.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 두 번 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거 또 넘어지냐고요. 물론 두 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세 번 넘어지면 진짜 이방인이에요. 이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우침이 있는 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약점이 뭐예요? 현대는 일반 은총이 충만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다 기도해서 얻었던 거예요. 등록금도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얻었고요. 다 기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일반 은총이 충만해졌잖아요. 기도할 게 별로 없잖아요.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옛날에는 기도로 병도 났는데 이제는 기도로 병 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병자 나오셔야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병원에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잘 안 되거나 또 돈 많이 드는 것만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나오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일반 은총이 충만했다. 그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원 고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가난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들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날마다 느낄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보조적인 메시지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다. 기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 기막힌 방법.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우리 안수하는 시간은 리더들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전도팀과 또 진학을 위해서 또 그리고 기타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내일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